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진료와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견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산부인과 의사는 부모와 공모해 장애가 있는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출산 직후 이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부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부모와 함께 살해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산부인과 의사 A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A씨는 별다른 대답 없이 경찰 호송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경찰의 산모에 대해 팔에 장애가 있는 신생아를 고의로 엎드려 놓아 숨지게 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씨의 공모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임신 이후 수차례 초음파 검사를 받았지만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부모는 출산 직후 의료진에게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료할 때 알았다면 미리 알려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따진 겁니다. 그런데 부모는 미리 휴대전화 음성 녹음 앱을 켜놨고 이때 오갔던 대화 내용이 모두 남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사가 부모에게 조류현 방 안에 CCTV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며 범행 장소 등을 알려준 게 적나라하게 녹음돼 있었다는 겁니다. 한 달 넘게 수사를 펼친 경찰은 포렌식을 통해 이 녹음 파일을 확보하면서 부모와 A씨의 공모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아직 진행 중인 가운데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CJB 박원희입니다. CJB 박원희입니다. ok 감사합니다.